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 뉴욕의 맨하튼. 하루에만 7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엔 하루 종일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구급차도 피해갈 길 없는 심각한 교통체증. 교통지옥을 해결하겠다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달 혼잡 통행료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혼잡 통행료.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맨하튼 60번가 이남에 진입하면 승용차는 15불, 트럭은 36불까지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곳은 맨하튼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센트럴파크의 남단입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중심 상업지구가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엔, 타임스스케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모두 이 구역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행이 어려운 일부 구간이 아닌 사실상 맨하튼의 핵심 지역 전체에 혼잡 통행료가 적용되는 겁니다. 맨하튼 외곽 브루클린에 사는 앤소니 씨는 뉴욕 소방서에 근무하는 20년차 응급구조대원입니다. 차를 타고 맨하튼으로 출퇴근하는 그가 혼잡 통행료 소식에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서 근무자 중 맨하튼에 거주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차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24시간 현장 출동을 대기하는 대원들은 방화복과 구호 물품을 항상 휴대합니다. 맨하튼 남단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줄리오 씨도 요즘 근심이 많습니다. 시외에서 파스타를 먹기 위해 15달러를 더 지불하고 찾아올 손님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공사는 혼잡류 도입으로 교통량은 17%가량 줄어들 것이라 예측합니다. 또한 발생한 수익으로 뉴욕시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노후와 안전 문제로 뉴욕의 악몽이라 불리는 지하철. 하지만 부채와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교통공사는 2025년 이후의 시설 투자금은 아예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혼잡 통행료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장의 혼란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혼잡류는 맨하튼의 지역 이기주의라며 교통공사를 향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선택 혼잡 통행료. 하지만 화물기사로 일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맨하튼을 오가는 맨하튼 씨에게 맨하튼이 주는 기회는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이윤정 PD 특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